월포드 형제는 중미령 전투에서 모두 전사했다. 전사 시간은 기록돼 있지 않다. 어린 형제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다. 스미스 특임 부대 540명 중 181명이 전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망한 전우들과 심각한 부상으로 걸을 수 없는 전우들을 전장에 남겨둔 채 스미스 특임 부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중미령 전투 후 북한군의 포로로 생포된 스미스 부대원들은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산 중미령 전투에서 북한군 사상자는 127명이었고 T3사 전차 4대가 격파됐다. 스미스 부대가 철수하는 동안 선두에서 인도한 이는 윤승국 대위였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스미스 대대장이 후퇴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퇴를 하면서 포진치를 내려와가지고 페리 장군이랑 같이 행동하는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거는 윤대위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찌푸차를 들여가지고 우리를 좀 안내해 주시오. 그래 한 10여 대에 대한 차에다가 분승을 해서 포병하고 그 다음에 후퇴하는 포병들을 합쳐서 한 200명가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후퇴를 했어요.